오늘도 수요 찬양예배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인사교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요일마다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모두가 동의할 만한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나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믿음의 사람은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은 헬라어로 포르네 즉 몸을 파는 여자 창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어찌 몸을 팔던 여인이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으시겠지만 우리는 오늘 그 어떤 때보다 큰 도전과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생이었던 라합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구원받은 이 사실을 통해 믿음은 우리가 가진 출신 우리의 성별, 재물, 능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받는 것임을 확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하는 이 현실 속에 라합의 믿음은 우리에게 큰 용기와 힘을 더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함께 살펴보는 중에 우리에게 있었던 종교적 우월성과 편견이 산산조각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고스란히 남아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들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들은 말씀에 근거한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라합은 여우수아가 여리고로 보낸 두 명의 정탐꾼을 잘 숨겨주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여우수아 2장에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누군가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온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왕에게 그 사실을 밀고 했습니다 정탐꾼들을 잡기 위해서 왕은 체포조들을 출동시켰습니다 왕이 보낸 체포조들이 갑작스럽게 라합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라합에게 정탐꾼들을 지금 당장 내어놓으라 으름장을 놓기 시작하지요 라합은 역시나 그들이 왔으나 어디로부터 온 자들인지 내가 알지 못했고 이미 그들이 여기를 떠났다며 체포조들을 되돌려 놓습니다 그 후 라합은 아직 잠들지 않은 자기 집에 지붕에 숨어있는 정탐꾼들에게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우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우아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우아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우아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회상할 때에 치료금의 가정과 가난을 정복했던 그 사건을 반드시 언급하십니다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종종 등장하곤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자주 회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추억하시는 이유는 이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스라엘을 포함한 열방에 상당히 큰 각인이 될 만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3장의 입장에서 그리고 아주 많이 이 이야기를 들어오다 보니 그 감격과 웅장함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눈시울을 먼저 불키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을 탈출한 이 일은 그 시대에는 아마 대단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강대국 애국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노예로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그들을 도왔고 탈출한 이 사건은 당시 가난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 아모리 왕 시혼과 거인족 출신 마지막 왕인 바산 왕 옥을 무찔렀다고 그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고 익숙하여서 큰 감동이 없을 수 있지만 훈련되지 않고 제대로 된 무기도 갖추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애국을 탈출했던 노예 출신 이스라엘 민족과 왕이 있고 군대가 잘 정비된 이 아모리족사과의 싸움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없는 터무니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족속을 이겼고 그냥 이긴 것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을 빌려온다면 전멸시켰다는 소식이 요단강 건너편 가난 여러 족속들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빠르게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라합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여리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는 표현을 통해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고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라합이 기생으로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녀의 집은 여리고를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의 여관으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단순히 머무를 겉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오가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들을 그곳에 날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물이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그곳에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의 반응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의 반응 그 모든 반응을 라합은 생생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드는 라합은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지금 정탐꾼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셔서 애국을 탈출시키신 분 시혼과 옥의 나라를 멸망시키신 분 그리고 여리고와 가나안을 정복하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라합은 고백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늘까지 아래로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신이며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인정하고 믿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신 일들을 듣고 라합에게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 생겼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믿음이 드름에서 생겨남을 증거하고 있지요 함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그리스의 말씀으로 말미암 만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행했던 일들을 듣고 라합에게 믿음이 생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을 통해 생겨난 라합의 믿음은 목숨을 건 믿음이었습니다 만약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그 사실이 발각되면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죽음을 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겠지요 들은 말씀을 통해 생겨난 라합의 믿음은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견고한 믿음이었습니다 반면에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순종치 아니한자들 다시 말해 라합과 똑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여리고 사람들은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받았지요 라합과 멸망받은 이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느냐가 믿음이 생겨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은 말씀이 그들의 마음밭에 떨어졌습니다 라합은 말씀을 듣고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잘 품어 믿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순종치 않은 자들은 같은 이야기를 들었으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 걱정과 염려를 더하였고 결국 말씀의 씨앗이 믿음의 열매로 자라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읽기를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있습니다 주일에도 말씀을 들으며 평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처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 많은 설교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나의 생각과 주전으로 판단하고 거기서 파생된 염려와 걱정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 누린다면 결국 그것은 믿음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말씀, 그대로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걱정과 염려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두 번째로 들은 말씀을 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실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함께 본 말씀인 히브리스 11장 3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군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신 일을 듣고 믿음이 생겨난 라합은 행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맥성인 이스라엘의 정탐군을 평안히 영접하는 행동이었죠 야고보사도는 이 사건을 언급하며 라합의 믿음을 다시 한 번 축혀세우고 있습니다 야고보사 2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믿음에는 두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앞선 대지에서 나눈 것과 같이 말씀을 듣고 아는 것 바로 지식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부분이 바로 믿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지적 요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믿음이 생겨났다면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듣고 믿음이 생겨난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탐꾼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습니다 그들을 숨겨주었다가 안전하게 도망가는 것까지 도와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은 라합이 했던 행동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반대의 행동을 했던 사람들의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었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이 했던 평안히 영접했던 행위와 순종을 비교하고 있을까요? 원어를 한번 찾아보니 순종치 아니한 자는 곧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과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믿지 않는 자라고 기록하지 않고 순종치 아니한 자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글 성경과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믿지 않는 자라고 번역하지 않고 순종치 아니한 자로 번역했을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한 정복 전쟁은 단순히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성격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특히 자기 자녀를 인신 제사로 바치는 악한 행위가 있었던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여 음란함이 가득 찬 가난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죄악을 측정하는 컵이 만약에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컵에 찰 곳이 없을 만큼 엄청난 죄악을 저질렸던 이 가난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바로 가난 정복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온과 옥을 물리쳤다는 그 소문은 하나님이 어떤 물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고 행하실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동시에 가난한 여러 족속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죄악에서 돌이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그 말씀에 대부분의 여리고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비록 기생이라고 하는 성적으로 타락한 그 행위로 먹고 살았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평안히 영접하고 신변을 보호해 줌으로써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순종의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야고보사도가 믿음의 행동을 보인 인물 두 명을 언급할 때 누구를 언급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오늘의 주인공 라합입니다 여리고에서 몸을 팔던 이 여인이 믿음의 조상과 견줄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에서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받았다 믿음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다 야고보도 그것을 분명히 지적한다 순종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성경은 도를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 믿음은 순종의 정비례 한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순종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순종하고 행동하여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기가 참 힘든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야기하기를 캔버스에서 또 직장에서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참 힘들다고 많이 간증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뒤처지고 손해를 볼까봐 쉽게 결단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내고 계시는 삶의 현장은 말씀으로 살아내기가 얼마나 더 힘드신지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낼 때 가져다주는 결과가 어떨지 예측하기가 너무나도 두렵고 순종하기로 결정하기를 주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둠이 가장 짙은 새벽역의 빛은 더욱 밝게 드러납니다 라합은 목숨이 달려있는 그 상황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라합은 순종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냈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 홀로 묵상하며 받은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의 성경기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어 라합과 같이 믿음을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합의 믿음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은 라합 개인이 멸망하지 않은 것으로만 결론이 난 것처럼 묘사하지만 여호수와서는 추가적인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와 6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와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와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기생 라합이 믿었고 행동함으로 인해 그녀의 아버지 온 가족 그리고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살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그녀 자신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믿음은 가족 공동체를 살립니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가족 구성원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모든 가족이 모든 가족 구성원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라합의 믿음은 가족 공동체를 살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생이었던 이 여인 라합은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하며 살몬이라는 남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보아스를 낳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녀의 믿음을 통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교회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가족 공동체를 넘어 우리 지역과 나라, 민족과 열방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다리 목사님과 교회의 배려로 영국 웨일스로 기도 성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귀한 사역을 경험하면서 유럽 교회의 현 상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국을 비롯하여서 유럽 기독교는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20, 30명의 노인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고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는 성스러운 교회를 거주지로 개조하면 천국을 맛볼 수 있다라는 광고의 멘트와 함께 많은 교회가 매물로 올라와 있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30년 동안 9,000개의 교회가 유럽에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1,600개 정도가 성도 없는 교회로서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한국 교회도 지금 쇠퇴기에 들어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20, 30대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종교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주요한 이유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더욱 힘쓰고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족 공동체에게 이웃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힘이 들겠지만 말씀을 살아내는 용기와 결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이 둘 수도 있겠지만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말씀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족 공동체를 살리시고 울산과 우리나라 세계 열방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듣고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므로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세상 사람들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가족 공동체를 살리고 지역과 나라 민족을 살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맘으로 바라보리라 간절한 맘으로 바라보리라 연적을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들이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쇠퇴기에 들어섰다는 무서운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어두운 상황과 현실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것에 그치지 않고 라합과 같이 목숨을 걸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가족 공동체를 살리며 울산과 나라 세계 열방을 살리는 모든 대형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쓰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라합의 믿음을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그치지 않고 라합과 같이 순종하여 목숨을 걸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족 공동체를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울산과 나라 세계 열방을 살리는 모든 대형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내뱉을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라합을 통해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이 생겨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뒤처지는 것 같고 두렵겠지만 들은 말씀을 살아내고 순종하는 용기 있는 결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장 어두운 땅에 믿음으로 살아내어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크리스토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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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